네, 전현재 진행을 맡은 저는 김형찬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서귀포시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배우경 가수 문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올해 문화도시로 최근 더욱 주목받고 사랑받고 있는 서귀포시입니다. 문화도시 서귀포시의 매력을 한껏 뽐내고 다양한 콘텐츠, 체험들을 선물하는 서귀포 글로컬 페스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서귀포에서 처음으로 준비하는 글로벌 페스티벌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어제 10월 26일부터 이곳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야후 페스티벌, 청소년 K-POP 댄스 경연대회 등 문화도시라운지,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어제 야외광장에서 펼쳐진 야후 페스티벌 어떠셨나요? 다양한 체험들 많이 즐기셨나요? 네, 환성이 작습니다. 즐기셨나요? 네, 이게 그 제주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선배님. 어떤 잘 즐겨 보십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 충분히 좀 만족하신 것 같아서 저도 참 부족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게 남아있다는 거,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라는 거,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전야제에서 시민화학과 지역문화교류라는 주제로 화려한 무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 전에 이런 멋진 행사를 열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직접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 수많은 내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소중한 내빈분들이 너무 많은 관계로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보시죠. 네, 우리의 소중한 내빈들과 함께 보시죠. 네, 우리의 소중한 내빈들과 함께 보시죠.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니 서귀포 글로컬페스타가 안될 수가 없겠습니다. 네, 뜨거운 감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직접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러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감귤로 서귀포시와 인연이 깊은 도시입니다. 친선도시인 일본 기노카와시 친선도시 방문단 함께 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또 한강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쪽에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노카와시에서는 이번에 특별한 공연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따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2년 서귀포시와 친선결연을 맺은 중국 항저우시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항저우시 친선도시 방문단 여러분, 어디 계신가요? 네,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쪽에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2012년 서귀포시와 우호관계를 체결한 필리테인 프레이루토 프린세사시에서도 먼 길 와주셨습니다. 프레이루토 프린세사시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지하강이 있는 도시라 더욱더 궁금하고 반갑습니다. 네, 프레이루토 프린세사시 친선도시 방문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 계실까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근 서귀포시와 교류를 시작한 베트남 후치민의 신흥도시인 토독시에서 오셨습니다. 토독시 친선도시 방문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어디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뜨거운 포도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산의 자연과 그리고 넘치는 인정, 인재를 자랑하는 서귀포시와 교류하며 이렇게 특별한 날 직접 자리를 빛내주신 해외 친선 게련도시들에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 서귀포 글로컬 페스타 즐겁게 감상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또 다른 도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날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 만나보셨듯이 정말 많은 내외비인 여러분들께서 2023 서귀포 글로컬 페스타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러 직접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 이번 행사에 의의를 두고 아낌없는 지원 그리고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을 무대로 모셔서 인사 말씀을 좀 청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허명해드리면 내비께서는 무대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종우 시장님.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말 잘생기신 서귀포시 이종우입니다.